자 이제 11대 총선 대담 네 번째 주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예비 후보들에게는 세부적인 질문지를 주지 않고 큰 주제에 대해서만 고지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바른미래당 양기련 예비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질문을 같이 해주실 김가람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후보들한테 시간을 드렸거든요. 30초 정도. 나는 왜 출마하는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도민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년간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공약 중심으로, 후보가 내가 발표한 공약 중심으로 질문이 갈 겁니다. 자, 김가람 기자,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님의 제1공약인 제주, 서울, KTX가 첫 주제인데요. 해저터널 공약 논의는 앞서 수차례 무산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주에서도 반발도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공약으로 내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10년 전쯤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도민들이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해저고속철도를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공항이 한 6조 정도 성산공항 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 1, 2조만 더 얹히면 한 7, 8조 정도면 건설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비슷한 돈으로 건설이 가능하면 굳이 공항 하나 있는데 두 개를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연륙 교통수사를 만들기 좋겠다. 이게 제가 주장해야 된 배경입니다. 기존에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들을 보면 방금은 한 7, 8조 정도 말씀하셨는데 16년 동안 16조로 추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그게 10년 전에 그렇게 쭉 자료가 와 있었는데 특히 작년 연말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생겨나가지고 이게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비용과 관련 없이 공항보다는 철도가 하나 더 있는 게 좋겠다. 제주도민들도 다른 지방을 갈 때는 KTX를 타고 오가는 게 좋고 관광객도 편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신공법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제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국회의원 되면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새로 진공열차 기술을 합니다. HTT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법을 이용해서 하면 경제 효과가 서울, 제주 간에 효과가 43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제주도에 13조 정도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고역 효과도 33만이 생기는데 제주도가 10만 정도 생긴다고 그럽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서울대 산업협력단이 당시에 수행했던 용역의 중간 보고서 내용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KTX를 중심으로 히터터널 뚫고 기존에 논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나온 경제 효과인데. 그럼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진공기술이라든지 신기술 공법과는 좀 결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기술은 경제 효과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제주와 서울, 캐릭터에 오가는데 기법, 비용, 비용을 과거에 했던 터널 보림 머신 기술보다는 새로 개발된 진공결차 기술이 더 유용하고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도민사회 얘기할 때는 애초에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이런 16조가 걸리는 비용 기술이 있는데 이걸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서울, 제주를 고속철도를 통해서 오가도록 하는 게 더 유용하다. 더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국회에 진출하시면 해보겠다. 이런 구상 정도신 거죠? 제가 지금 이 경제 효과까지 다 할 만큼 그런 여력이 없죠,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당을 통해서 또 전국 국가의 정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좀 더 타당성 있는 방책을 당연히 구해야 될 겁니다. 그거 이게 누가 한 개인이 내가 이렇게 경제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아니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제주가 반대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섬 정책성, 섬만이 갖고 있는 그런 이득을 잃게 된다.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섬이라는 특징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상세할 만큼 이 해저 터널을 위시한 해저 철도가, 고속철도가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고속철도가 있는다고 해서 제주도가 육지가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제주도는 지상에는 사명의 바다인 섬입니다. 여전히 쉽게 제주를 오가지 못하고 또 제주 지역의 공간에 갖고 있는 정책성이 여전히 유용하죠. 예를 들면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정책성이 없지 않은 것처럼 철도를 타고 온다고 정책성이 없다 하는 것은 너무 편협된 시각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의 지금 KTX 공약은 어쨌든 이공항 대신에 이걸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공항 찬성 여론이 어쨌든 꽤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 사회에서. 그럼 만약에 이제 와가도 이공항을 그만두고 백지화해서 KTX로 가자. 아마 엄청난 논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되면 또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산제2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배경은 거기에 제가 투자도 돼 있고 그거로 생겨나는 이득이 무산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성산 지역에 꼭 공항만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특구 이런 거를. 다른 반대 급부로, 반대 찬성 주민들을 설득하자. 그쪽에 중앙정부가 한번 정한 거를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고 그 지역에 좋다고 그러면 공항 대신에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그분들이 불만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공항이나 해저터널이나 사실은 논쟁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제주관광지원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했을 때 과연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공항을 애초에 만들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리도록 줄 서 있는데 좀 쉽게 오도록 하자. 또 경제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 경제가 좋아지겠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방법은 다른 방식도 있다. 두 번째로 관광객이... 어쨌든 KTX를 통해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용담공항이 과포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KTX를 이용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 신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요. 제주 관광시장의 적정 수준은 1,500만 명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연간. 그럼 1,500만 명이면 사실은 현재 수준 아닙니까? 만약 KTX나 이공항이나 하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텐데 어떻게 되죠, 그럼? 그러니까 1,500만 명, 관광객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적정 수준은 1,500만 명이다, 2,000만 명이다, 이렇게 다 고정된 건 아니죠? 후보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혹시 맥시멈 1,500만 원 정도를 더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항 말고 철도를 통해서 오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오는 게 당장 내일 풀어서 내일 갑자기 1,500만 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공사는 10여 년 동안 걸리고 또 그 과정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2공항이 과파는 맞습니다. 그래서 용담공항으로 오는 관광객의 일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배는 타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도민들도 관심 있는 주제였으면 길게 얘기해 봤고요. 다음 주제 후보의 제2공약입니다. 제주도 일주 바다 트램. 이것도 사실 참 논쟁거리가 많은 주제인데요. 김가란 기자. 일단 이름이 바다 트램인데 도민의 이동권하고 관광자원 중에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개 다죠.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바다인 겁니까? 예를 들면 바다 트램이 뭡니까? 해안도로를 따라서 동쪽에서 한 번 가고 서쪽에서 한 번 가면서 빙빙 도는 거죠. 오가면서. 도민들이 제주시에서 다른 데 가려고 하면 차를 끌고 가든가 버스를 타는데 상대 버스 불편하고 또 복잡한 건데 이왕이면 도민들이 다른 지역을 애호를 가든 어디 성산을 가든 할 때 해안 제주도 바다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 바다를 제주도민은 정작 평생은 못 느끼고 위에서 다니고 그런 게 저는 안타까워서 제주도민이 이동을 받아보면서 하자. 제주도가 제3차 관광지능 계획을 보면 공항 급속이나 아니면 도를 일주하는 완행. 이 두 가지 노선으로 해서 관광 트램이라는 안을 제시하는데 혹시 접해보셨습니까? 트램 얘기는 관광 얘기는 문득문득 나눌을 봤는데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주 도민을 위한 인프라가 제일 우선이고 인프라가 되는데 제주도민이 편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으면 관광객도 그 교통수단을 이용할 거다. 그렇죠. 어찌 됐든 도를 일주하는 트램을 설치하겠다.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신지? 지금 제가 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고 아직 그런 이거를 하겠다는 용역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서. 제주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진흥계획에서 제시했던 게 6,3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 5,700억 원 정도를 국비로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KTX 같은 경우는 사실 전남 지역하고 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주만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수천억 원에 달한 예산을 어떻게 국가에서 조달해 오실 계획이신지. 이게 제주는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관광지입니다. 국제 관광지인데 이거를 제주도민 70만이 안 되는 도민만을 위한 거다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왜 많은 분들은 다 제주도에 올 텐데 제주도에 와서 편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고통수단을 마련하겠다면 굳이 반대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이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 결정을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 이해관계인들과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틀에 매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걸렸던 부분이 택시업계 그리고 렌터카 업계. 어쨌든 소비자들이 렌터카를 많이 관광객들이 원하거든요. 렌터카를 우선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그런 이해관계자들 도대체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제가 이제 택시 하시는 분이라든가 렌터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많아 보지 못하지만 트롱마이로는 이게 과잉 공급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문제점이. 그래서 이 트램 문제를 갖고 이 관계자를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택시는 택시 또 렌터카는 렌터카의 과잉 공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거는 그건 별도의 또 한 번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이것 때문에 트램을 하는 걸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너무 그러면 제주도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은 국회의원이 할 정책이 아니라 제주도지사라 시도 도의원들이 할 정책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이 대민국을 위해서 할 일도 있고 제주도가 혹은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못하는 거를 못하는 거를 옆에서 뒤에서 백업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보죠. 이것도 아주 참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요. 기본소득 도입 공약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후보님께서 도민모두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 도시를 공약하셨는데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기본소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면 다 소득을 받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습니다. 또 실업자는 당연히 없고. 그러면 저처럼 사실은 저처럼 직장에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의미. 그런데 제주에 있는 직장이 없는 분 또 장사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분. 이런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하면 그거는 너무 방치하는 거다.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옆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어느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 주자.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매월 30만 원의 소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거 가지고는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논의안은 도합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님 말씀하신 공약이 이런 노인수당처럼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 청년, 요즘 농민 이렇게 분야별로 수당을 주는 게 있죠. 저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모든 도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일을 하든 다른 봉급이 있든 없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제주도가 특히 시범도시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가장 저의금입니다. 우리 제주도, 정말 제주도민들이 다들 참고 살아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2018년도에 보면 제주도민의 30대, 40대, 50대 근로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70%,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제주도민은 다 타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데 30만 원이 더 줘도 그래도 적어요. 100만 원씩 막 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주도도 시작하자는 거고 저는 제주도민만을 위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제주도만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좋은 방식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 국민에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션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또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산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한 5조 8천억 이번에 되죠. 그중에 1조, 한 2천5백이 이미 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복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는 건 있는데 이걸 중에 일부분은 행정처리 비용으로 많이 가는 게 있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주는 거하고 이렇게 심사하고 서류 내고 이런 복지 예산을 억제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는 생기지 않겠나. 한 7, 8천 생기고요.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특별계정이 있죠. 한 3천이 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제주도정이 돈을 쓰는데 좀 절약해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절약, 제주도정이 열심히 써야 되겠지만 낭비를 줄이고 허리의식을 줄여서 절약한 돈을 남으면 국가에 반입하는 게 아니고 다음 회의에 제도민한테 다 나누어주도록 그래야 열심히 절약하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조달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기존에 발표하셨던 공약을 보면 예산을 한 2.5천억 원 정도로 하셨고 이 중에 제주도 복지 예산이 1조 2천6백억 원 정도가 되니까 이걸 다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 절반이요. 절반. 그런데 그 발표하신 공약 자료를 보면 전부 투입해야 2억 5천억 원이 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는 제가 이제 칸이 적어서 1억 2천5백 정도가 기존에 복지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 1조 2천억 원. 네, 1조 1조 2천5백. 그 중에 반 정도는 여기서 갖다 쓰고 나머지 반은 제주도정이 아니, 제주도민을 위해서 좀 더 절약하는 모습 보이고 행정체계를 제가 볼 때는 낭비 요소가 많아요. 이중 일도 많고. 지금 제주도정 예산을 깎아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도지사 후보가 왔습니다. 도지사한테 제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다음에 정치 현안 한번 이야기 나누기 전에 또 이번에 최근에 발표하신 공약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한라산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참 이거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방식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다라고. 방식은 눈에 띄긴 한데 한라산 케이블카 이런 민감한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라산을 등반을 하고 싶은데 어린애들, 특히 장애인, 나이 든 사람이 못 가보잖아요. 물론 어린애들에도 나이 들면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장애인들도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한라산이 꼭 젊은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만을 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케이블카 찬성론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긴 한데. 사실 환경부가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환경부를 설득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이걸 못했냐. 환경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아는 거죠. 아니, 환경부가 무슨 한 의미입니까? 환경부가 다 맞게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정치 현안, 정당 선택의 문제 한번 여쭤보죠. 바른미래당 입당하시기 전에 민주당의 복단 신청을 하셨잖아요. 당 선택의 문제인데 이렇게 좀 쉽게 번복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애초에, 저는 애초에 그동안 국, 지난 10년 동안 제3지대 개혁정당의 노선을 쭉 밟아봤습니다. 사실은 글도 그렇게 썼고 실제 안철수 선학교를 두 분을 통해서 개입도 해봤고. 이번에 세 번째 출마할 때도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 제3지대 개혁통합신당입니다. 지금 보수 쪽 통합신당이 아니고. 이쪽이 지지부진해서 아, 이것도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양당 구도로 가는구나. 저는 양당 구도인 경우는 저는 민주당에 더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택을, 제가 조금 참아야 되는데 선택을 해서 얼마 없으니까. 선학교대표님 포함해서 민주평화당, 또 다음에 뭡니까. 대한신당이 통합한다고 하니까. 아, 드디어 이제 내가 원래 꿈꿨던, 하고 싶었던 길이 생겼구나. 그래서 굽하게 이제 철회하고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나온 소식인데 손 대표가 이제 오늘 24일자로 사퇴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3당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호남 지역의 3당.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좀 한 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손학교 대표님을 만날 뵀을 때 3당 통합을 해서 새로 시작하는 정당에 제가 갑지역의 예비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했더니. 아, 고맙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항차 새로 당이 생기면 도당, 위원장도 맡아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해서 했거든요. 이제 갔으니까 아직은 이제 정치 미래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입당을 했고 또 3당 통합이 됐으니까 그 정당을 통해서 도당, 위원장을 주면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갑지역에서도 3번, 3번의 기호로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도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30주 정도만 인사드리시죠. 네,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도학교 교수로서 20년 동안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 비전을 따가운 저의 경륜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제주도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원래 성심껏 사람을 잘 대하고 일을 잘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음이래당 양기련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가람 기자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비후보 대담 다음 주에는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